안녕하세요. 저널입니다. 프랑스는 줄곧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당시까지도 주요 전력발전원을 핵발전으로 활용하며 EU 환경 기준에 유일하게 부합하지 않은 나라였는데요. 이제부터는 그래도 상황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프랑스 상원이 80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가진 야외 주차장인 경우 태양광 패널로 지붕을 덮을 것을 강제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80에서 400대의 주차공간을 가진 경우 2023년 7월부터 5년 내 그리고 그보다 큰 주차장들의 경우 3년 내에 태양광 패널 지붕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느 주차장이 되었든 절반 이상은 태양광 패널로 덮어야 하는데요. 예외는 기술적 안전상 혹은 건축의 제약이 있거나 문화유산인 경우 또는 주변 환경상 제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이미 나무로 절반 이상이 그늘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프랑스 정부 측은 이번 법안과 더불어 고속도로 옆과 기찻길 등을 활용해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실제로 효율이 어떨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벨기에 동물원의 경우 7000대 규모 주차장의 70% 정도를 6만 2천 장의 태양광 패널로 덮고 있으며 20MW 피크를 발전하고 있습니다. 디즈니랜드도 17MW 규모의 태양광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죠. 현대 모비스가 사내 공장 주차장 부지에 마련한 태양광 발전 설비가 2.5MW 피크로 알려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